우리 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노화 때문에 기력 저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노화로 인한 기력 저하를 막아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역시 운동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운동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연구외과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와 함께 뇌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서도 기력이 떨어지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화로 인한 기력 저하 이것을 막아주는 방법 중에서 운동보다도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 두 가지 방법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봉사활동이구요 두 번째는 문화생활입니다 재밌죠 봉사활동과 문화생활을 꾸준히 하는 어르신들이 운동만 하는 어르신들보다 훨씬 더 기력이 저하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연구는 동경대학교 가치야 이지마 교수팀이 한 연구입니다 어르신 49,238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요 이 기력 저하의 위험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력이 노세해지고 기력이 떨어지는지 측정했는데요 일단 운동만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운동을 안하고 봉사활동과 문화생활을 한 경우 이 두 가지를 비유했습니다 운동만 하는 경우에는요 젊을 때보다 이러한 기력 저하 노세 위험도가 6.4배가 증가했는데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봉사활동과 문화생활을 꾸준하게 한 어르신들은요 그 위험도가 2.2배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비교해 보면 운동만 하는 경우보다 운동하지 않고 봉사활동과 문화생활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이러한 노화로 인한 기력 저하를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다는 더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운동도 하지 않고 봉사활동도 하지 않고 문화생활도 하지 않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연세가 드신 어르신분들은 그 기력 저하 위험도가 젊을 때보다 자그마치 16.4배가 증가합니다 대단하죠 또 다른 연구를 보면요 식사를 혼자 하는 어르신들은요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에 비해서 우울감도 훨씬 더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영양 불균형도 더 빨리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행 속도가 느려지면서 기력 저하가 빨리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 좀 들어보면 자 우리 몸을 좀 활발하게 하는 운동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도움됐다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문화생활은 사실 혼자 하기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상대가 있고 봉사하려면 또 뭔가 문화생활 하는 경우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생활이 사회생활이 그냥 혼자서 운동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우리를 더 활력 있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은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아주 중요한 네 호르몬 하나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네 호르몬은요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호르몬입니다 행복 중에서도 어떤 행복이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행복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옥시토신을 배려 호르몬이라는 말도 쓰고요 또 다른 말은 사랑의 호르몬이라는 말도 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인데 이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요 스트레스로부터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확 감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또 긴장에서의 도움을 주는 호르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하거나 또는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혼자서 운동하는 분들보다도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활력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연구결제를 보면서 역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역시 함께 더불어 가면서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고 그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호르몬 좋은 호르몬들을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물론 운동도 하고 또 운동을 관계 속에서 함께하고 그 다음에 또 봉사활동도 하고 사회생활도 같이 열심히 한다면 훨씬 더 좋겠죠 네 우리 다 같이 운동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회생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